부산 영도와 신영길은 영도 영선동 흰여울문화마을에 위치해 있는 약 1.3km 정도에 내는 마을 앞길입니다. 바다에 떠있는 배들과 흰여울끼리 무척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서 많은 관광객들이 모이고 있습니다. 특히 이 흰여울길은 시원한 바다 조망이 아름다워서 영화 변호인 촬영장소로도 꽤 유명해진 곳이기도 합니다. 이 흰여울 길이 나오기 상대가 매우 아름다운 풍경이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서 현지하게 되었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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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